I got you baby I got I call it chocolate now 너를 원해 가질래 어.. 정말 자연 그대로는 저희가 느끼고 왔어요 일단 꽃게리도 바로 앞에서 보고요 저희가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뒤에 꽃게리가 이렇게 속도를 주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하이에라는 거고요 하이에네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임신한 하이에네가 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큰 나무가 있는 자리를 제가 화보도 찍어봤는데요 그냥 자연 그대로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한번 가면 정말 좋을 그런 나라인 어.. 그리고, 우리가 봄이 있는 곳에서 또opers니까 진짜 자연스럽게 안고생라는 마을에 가서 저희가 그곳에 가서 이제 암보색이라는 마을에 가서 같이 물도 같이 떤었고요. 그리고 거기 그 지역 사람들이 사는 집도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정말 저희가 좋은 환경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물도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아프리카 있는 모든 사람과 세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많이 좋아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것을 깨닫고 와서 되게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